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적자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5,000원짜리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 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트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복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는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열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열한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000원인데 이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쇠뽕이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매달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 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천원 이하 그래서 2천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천원에 3만 5천원까지 홀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